고춧가루 고춧가루 베이비 쭈꾸미 제일 빨리 익어요 새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자를 조리인데 레드와인에 이렇게 다시 살짝 익혀주겠습니다. 관자를 살짝 색만 입혀주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요리가 돼서 할게요. 주꾸미는 사각사각한 오이가 좋아. 이렇게 오이를 자른 뒤에 하나 놓고 주꾸미를 해서 딱 세워 괜찮아요. 아 케첩을 해도 되고 초고추장을 해도 되고 요렇게만 해도 이쁩니다 색이 반자유리일건데 빵에다가 땅콩버트를 좀 바르겠습니다 뭐 바르는건 여러분이 원하는 데 바르면 되는데 저는 땅콩버트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거 쉽게 하면 되지 꼭 뭘 해야 된다 뭘 안해야 된다 그런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피클을 살짝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관자를 올리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머스타드 살짝 고춧가루 그래서 만약에 뭔가 부족하다 올려줄 수 있겠지? 아까 만들어놨던거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안되지만 좀 더 이렇게 재밌고 멋있게 하고 싶다면 올려줘도 되는거지 그동안 만들었던것을 한 접시에 함께 놔 보겠습니다 다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